기받은 성도 귀한 사명 충성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동아의 꿈 이룩이라. 말씀의 셈 은혜의 셈 강단에서 솟아올라. 성도 영혼 이웃 백성 당물처럼 흐르리라. 주의 사자 선한 목자 푸른 초장 신의 가로 인도하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리라. 이 시대의 벼루와 같이 어두운 세상 빛 비추어. 그 다음에 몇 마디 남았는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. 희망의 꿈 이룩을이니 동아교회 만세 아멘.